브롬달 선수의 대회전 레슨 중 하나입니다.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치는 배치인데요. 쉽게 치면 1적구가 2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. 어떻게 쳐야 할까요? 이러한 배치에서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우선 1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1적구의 분리각이 30도 정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두껍게 쳐도 투쿠션으로 빨간 공을 때릴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점쿠션 먼저 맞는 두께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. 대회전은 필연적으로 키스 위험이 있는데요. 이러한 키스를 빼는 연습은 대회전을 구사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분의 1 두께일 때 1적구의 분리각이 30도라는 것을 외우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키스를 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1분의 1초 Finanz 5분의 4하ные Paw Patrol 3분의 5 toggle 5 superpower 10 Scripture 5분의 3개 12분의 4점 2분의 5утств sed水 Ск별적